징궤도 꽤 많네요 징궤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징궤 일단 양음을 이해하실 때요 양음을 이해하실 때 음은 끌어내리는 힘입니다 수렴의 힘이죠 양은요 발산의 힘입니다 일단 이걸 좀 기억하세요 발산과 수렴, 양과 음 이 괴를 보면요 순수한 양, 순수한 음 지금까지 다뤘던 것은 순수한 양과 순수한 음이었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양과 음조차도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보세요 음이 끌어내리는데 양이 치고 올라가는 중에 두 번 치고 올라가고 세 번 치고 올라간 모습이 이거예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순수한 양, 순수한 음도 얘기할 수 있지만 현상계에서는 순수한 음, 순수한 양이 어디 있어요? 양과 음이 서로 계속해서 태극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양과 음이 서로 계속 다투고 화합하면서 이 우주가 굴러가기 때문에 지금 이 권도 양이 그러니까 발산이 발산이 지금 고박이 3인 거예요 발산이 하나하나 쌓여간 거죠 이 권괴가 유순하다고 할 때도 이 유순함이 지금 보세요 그냥 유순함이 아니라 음이 양 밑에 생겨가지고 양은 계속 발산하려고 하는 거를 음이 끌어땡기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그러면 또 음이 두 개가 커져서 더 끌어땡기 그러다가 음이 이렇게 커진 거죠 유순함이라는 것도 이 굿셈에 대해서 유순함이 하나 생겨서 유순함이 점점 커지다가 굿셈과 계속 다투는 중에 유순함이 이 고박이 3이에요 유순함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부드러움이 또 이렇게 반대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말하면 수렴력이 이쪽은 발산력이 굿셈이 이렇게 부드러움을 치고 올라간 거고 굿셈 중에 부드러움이 또 생겨가지고 부드러움이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수한 양과 음이라는 거는 현상계에서는 형이상학적으로는 있는데 현상계에서는 순수한 음과 양이 아니라 음양의 변화 속에서 우주가 굴러간다 이런 느낌 아시겠죠 이래야 이 개만 봐도 보세요 음이 두 개가 끌어내리는 힘이 두 개고 치고 올라가는 힘이 하나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러면 치고 올라간 힘이 약하네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강하게 저항하는데도 치고 올라가니까 이 힘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게 우레입니다 그래서 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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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벼락이죠 벼락 보통 벼락 소리를 우레 그러죠 벼락 이게 왜 벼락이 됐냐 이 위에 비우자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는 하늘에서 이렇게 방울방울 빗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비우자죠 그럼 비냐 벼락은 비는 아닌데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것들에다가는 비우자를 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정도음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선하나 금은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이렇게 넓게 내려온다 방울방울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별진자 별신자 별진자로도 쓰고요 별신 이렇게도 하죠 보통 1월성신할 때 별하고 같이 쓸 때는요 이거는 반짝이는 별을 말하고 그러면 별진 별신 하면요 1월성신 할 때는 신으로 읽는데 1월성신 해 달 별 이것도 별인데 별 별이죠 해 달 별 별 뭐냐 이거는 별 자리를 말해요 별이 있던 자리 빛나는 별 별 자리 아무튼 별을 의미하죠 그럼 이 별만 의미하냐 이게 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괴들어가기 전에 한자부터 해야 되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용도 의미에요 용 왜냐 별자리 중에 별자리 중에 이게 별자리 중에 어떤 별자리냐 농사 시작과 관련돼요 만물이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벼락이 쳐야 만물이 예전 어른들은요 벼락이 쳐야 만물이 소생한다고 믿었어요 벼락이 땅에다가 전기충격을 줘야 전기충격이죠 심폐소생 땅에 겨울 내내 이렇게 얼어붙은 땅에 하늘에서 벼락이 쳐야 농사짓기 좋을 때가 온다 만물이 잘 자란다 양기를 땅이 머금어가지고 만물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벼락도 하늘 입장에서 보면 음기를 뚫고 양이 치고 나가는 게 벼락이고요 불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리깨죠 그럼 불인데 위가 터져요 위가 터지면 이쪽으로 불이 치고 나갈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볼 때는 이걸 반대로 봐야죠 하늘에서는 이렇게 봐야죠 양이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면 땅에서 또 그 땅에 땅의 또 음기 속에 양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기가 치고 올라왔다가 요 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양기인데 또 치고 올라가죠 이해되세요 하늘에서 벼락이 쳤다 그럼 땅에서 땅 고요했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요 양기 하나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땅으로 그럼 여기 땅에서도 요 놈이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잘 자라게 해주는 거죠 그쵸 요 벼락 양기가 음기를 뚫고 올라가는 힘 저 힘이 저 힘을 하늘에서 받아야 된다 영화 우주전쟁 보면 우주선이 그 전에 묻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벼락이 딱 치면서 소생해서 올라오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게 우리 인체 단악 원리나 인체 돌아가는 원리랑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만 일단 너무 뻗어나가면 주역 강의가 안 되니까 용을 의미한다 요거 요거 얘기하기 전에 방금 벼락 얘기는 했어요 이렇게 벼락이 벼락이 벼락하고도 이게 통한데 이 벼락하고도 통하는데 또 하나가요 이 전체가 지금 벼락을 의미하게 됐죠 그런데 농사 지을 때 벼락이 쳐야 농사를 짓는다 도 있지만 그래서 요 자체가 또 이제 벼락이 진짜 벼락을 의미할 때도 쓰이지만 용을 12지지 중에 12지지 중에서는 용이죠 12 동물 중에 용이죠 왜 용이냐 이 진자가요 실제로 각골문에 보면 이렇게 농사 도구예요 농사 도구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을 엮어서 이렇게 이렇게 농사 질 때 쓰는 도구라고요 농사 도구 요게 지금 요렇게 됐다가 그렇죠 요렇게 됐다가 지금 이게 틀어지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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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가 아는 진짜가 됐는데 농사랑 용어 뭔 상관이냐 예전 어른들이 농사 지을 시절을 뭘로 보느냐 하늘의 별자리 보고 아는데 지금 만원짜리 뒤에 보면 총 28개의 분야가 있죠 이거를 동서남북 사방을 7개 분야로 나눠요 4, 7, 28 그러면 요 7개 분야 동방칠수, 서방칠수, 남방칠수 북방칠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동물입니다 동방칠수는 청룡, 자청룡 서방칠수는 백호, 호랑이 동방칠수는 나라올나라 주작이 할 때 그 주작 북방은 현무 그래서 동방의 용 동방칠수가 보일 때 농사 짓는다 농사 짓기 시작한다 해서 농사랑 동방칠수가 연결되어 있어서 동방칠수는 용입니다 상징물이 그래서 용의 의미도 갖게 된거에요 또 벼락하고도 용이 또 통하는 느낌이 있죠 여기까지 왜 진깨가 여기 벼락에 붙었느냐 여기까지 할게요 더 자세히 해드리다가는 괴 하나도 못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대충 대충 살펴봤고 가볼게요 그럼 여기 일단 음 두개 양 하나면 뭘 의미하냐면 일단 우레를 의미합니다 고요한 고요한 음을 양 하나가 밑에 생겨가지고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 입장에서는 벼락치는 거죠 그 다음에 용도 해당돼요 용 고요한 땅에 땅 속에 약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 놈이 치솟는다 그래서 봄의 곡식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고 그렇죠 동방칠수 청령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게 만물이 자란다 이제 곡식 지금 이게 양기가 음기 땅 속을 치고 올라간다만 얘기했지만 지금 이걸 자세히 또 이렇게도 설명하면요 지금 요게 땅이라면 땅에서 만물이 특히 초목이요 초목 자라는 걸 그려놓으면 또 모양이 닮았죠 땅 위에 풀이 자라는 모습 그래서 실제로 땅 위로 만물이 밖으로 발산된 거 밖으로 펼쳐진 것도 의미합니다 땅을 뚫고 올라오는 양기도 의미하지만 땅 위로 펼쳐진 거 근데 우리 몸뚱이가 가만히 있으면 음이죠 음인데 맨 밑에서 양 하나가 움직이는 게 뭐죠 전체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거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의사 선생님들이 걸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진깨는 발을 의미합니다 발 우리 몸에 제일 밑단에서 있으면서 요동시키는 거 벼락치는 거에요 사실 우리가 발을 들고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 몸에서는요 고요한 음기 저 밑에서 양기가 샘솟아가지고 혈액순환을 저 말단까지 가서 정체되어 있는 피를 다시 돌리는 거에요 벼락치는 겁니다 여러분 걸으면 벼락치는 거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걷기만 하면요 인체가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인체 중에 요거 머리죠 동그란 거 요거 네모나니까 배 근데 꼭 이게 배를 음으로만 상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몸통 끝에 찢어져 있다 요게 다리에요 다리 근데 다리가 이렇게 이어졌는데 마지막에 양 그러면 요게 지금 사실은 발을 의미하는 이 위에 이렇게 양 하나에 팔이 찢어져 있다 어깨 자 요거는 간깨는 어깨나 손 손깨는 몸통 다리 부분 진깨는 발 부분입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몸에 디자인이 된 게 괴 코드대로 디자인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 지금 하나로 연결됐지만 움직인다는 의미에요 나누어져 있는 다리에 맨 밑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있다 다리 됐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빨리 나갈게 시간 좀 걸리더라도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발 족자 발도 의미한다 발 족자 고요한 몸에 맨 밑에서 움직이면서 몸 전체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들은요 제가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전 일단 설계전이라고 괴를 설명해 놓은 글이 있어요 여기 있는 설명들 먼저 해드릴게요 설계전에 또 뭐라고 있냐면 진깨는 현황을 의미한다 검은색과 누런색을 의미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검은색과 누런색 진깨가 지난 시간 들으셨을 때 알겠지만 요 흙은 황색이죠 흙은 이해가 되죠 그럼 요 양이랑 음이 섞였으니까 지금 보세요 음은 끌어내리고 양은 치고 나가니까 둘이 섞일 거 아니에요 색이 그럼 요거는 흰색으로 봐도 되잖아요 건깨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건깨가 검은색이 될 수도 있다 가물가물 현묘하다는 의미로 검은색으로 쓸 수도 있다 하늘은 천지현황 천자문에서는 하늘은 까맣고 땅은 누렇다 그래서 현황 천지가 섞인 색깔 보세요 왜 천지가 섞였다고 하냐면요 지금 설명드린 거지만 다시 이렇게 보세요 땅은 음기인데 끌어내리는 힘인데 양기가 땅 밑에 있어요 발산하는 양이 그럼 이렇게 되죠 음 밑에 양이 있으니까 딱 음양이 잘 섞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은 끌어내리고 양은 발산하니까 둘이 만나죠 반대로 하면요 양이 위에 있고 음이 있으면요 음은 끌어내리고 양은 발산하려고 하니까 둘이 못 만나겠죠 그럼 이거는 그쳐요 그칠지가 되는데 이건 동입니다 움직입니다 만나서 움직입니다 이거 양이 음이 끌어내리는 힘이 워낙 커서 양이 더 못 나가고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게 산입니다 산이 산이 치고 올라가다가 더 못 올라가고 멈춰 있는 게 그쳐 있는 게 산이잖아요 간깨는 그쳐 있고 우레는 벼락이라는 것은 양기가 음을 뚫고 엄청나게 뻗어 나갈 수 있죠 앞에 막는 게 없죠 여기는 앞에가 막혀 있죠 양기로 잘 안 섞이고 있죠 저쪽은 섞이죠 일단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누런색이 서로 교제하고 있는 모습 섞인 모습 그 다음에 펼침 펼쳤다 이거 이해 되시죠 발산이랑 지금 통하잖아요 펼쳤다 음을 뚫고 양이 치고 나온 겁니다 펼쳤다 땅을 뚫고 올라와서 만물이 소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길 중에서는 큰 길을 의미합니다 아까 간깨는요 간깨는 보세요 앞이 막혀 있죠 양이 앞에서 멈춰 있잖아요 여기서 막혀 있는데 굳센게 앞에서 막고 있는데 여기는 굳센게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힘이 크거든요 앞에 뭐 막을 게 없어요 열려 있잖아요 문이 문이 닫혀 있고 이런 느낌으로 접근한다면 이거는 큰 길 이쪽은요 지름길이나 좁은 길이요 좁은 길 길을 의미할 때는 간깨는 좁은 길 진깨는 큰 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이 개를 읽어낼 때 어떤 느낌을 읽어내냐 양이 앞에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단순한 식으로 접근하면 이게 이해를 못 합니다 그때그때 조금씩 기준을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이 코드를 이 정도 알아두시면 응용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것만 반복해서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것도 다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이 막혔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상관께는 진깨는 앞이 뻥 뚫렸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장자는요 아버지 공께가 어머니 하면 큰아들은요 진깨죠 진깨 이해 되시죠? 진깨 여기 있으면 소남이죠 그래서 소남은 간깨가 소남 중남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감깨가 중남 장남은 진깨가 장남 장남입니다 옛날에 장남이 또 제후를 할 수도 있죠 장남은 또 천자 천자도 될 수 있죠 천자도 되고 제후도 되고 그러니까 꼭 꼭 꼭 장남이 제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장남은 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제후도 될 수 있고 아들들 아들은 아들인데 왜 제후 의미로 쓰냐면요 천자가 더 큰데 보세요 하늘의 자식이니까 하늘을 대리인이죠 약간 대리인 느낌이 있어요 이게 큰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후 의미로 쓸 때는요 천자를 좀 대신해가지고 그 지역에 나가서 천자를 대신해서 임금 노릇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천자도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마다들 느낌이요 예수님도 마다들이잖아요 하느님 대신해서 인간을 통치한다 이 느낌 그래서 제후 장자인데 제후나 천자의 의미로도 씁니다 아시겠죠 제후의 의미로 쓸 때는 그 임금을 대신하는 자 대리인 현대적으로 할 땐 뭔가 대리인이라고 풀어서 점괴를 이해할 수도 있겠죠 또 이 진괘가 보세요 리괘가 위로 터진 게 진괘거든요 불이 터져버렸잖아요 이게 불인데 이러면 태양은 둥그렇게 빛나잖아요 그런데 벼락은 벼락은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이유가 태양빛이랑 다른 게 치고 나가잖아요 위가 터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요 막힌 게 터져버렸으니까 예전 어른들이 볼 땐 뭔가를 딱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조급하게 나아간다 그래서 결단하고 조급하게 나아간다 이런 모습이 있다고 설계전에서는 또 풀었습니다 그 진괘를 만나면 뭔가 결단을 빨리 하고 조급하게 빨리 행동에 옮겨라 이런 느낌도 있다 지금까지 계속 설계전에 있는 것만 하고 있어요 설계전에 이런 의미가 있다 장자 큰아들이라고도 쓴다 창랑죽 푸른 대나무요 그럼 이 진괘가 등장하면 진괘는 오행에서 목기훈입니다 자 후천팔개 기억하시나요 할 때마다 후천팔개 나오는 것 같은데 4개만 그려볼까요 맨 위에는 불 맨 밑에는 감괘 그렇죠 그럼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오행 예전 어른들이 동서남북 따질 때는요 항상 남쪽을 본다는 기준으로 내 몸뚱이가 남쪽을 보면 왼쪽이 동쪽인 거예요 좌청룡 그래서 동방이 청룡인데 왜 좌청룡이라고 하냐 동쪽이 왼쪽에 오게 하려면 내가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남쪽을요 거기서 아셔야 돼요 우백호 백호에 해당되는 개가 택개입니다 진 진 태 리 감 이렇게 동서남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괘는 목기훈이고 택개가 금기훈이고 그럼 여기 푸른색 여기는 흰색 남쪽은 불기훈이니까 주작 붉은색 북쪽은 검은색 물기훈 가운데 토기훈 이렇게 되죠 창랑죽이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이 진괘가 꼭 나무 자라는 것 같은데 뚝뚝 끊어져 있죠 마디가 있는 나무 같단 말이에요 마디가 있는 나무 그렇죠 뚝뚝 끊어져 있으니까 땅에서 뚝뚝 끊어져서 올라가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진괘는 이 진괘는 항아리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밑이 막혀 있고 옆에 가운데가 뚫려 있으니까 근데 이 나무들은 보면 이 나무 잘라보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항아리 아닌가요 대나무 자르면 커버를 쓸 수 있겠죠 항아리 모습 하고 있죠 항아리 모습 하고 있는 대나무 대나무인데 실제로 지금 여기 설명에는 풀이라고 해놨죠 대나무가 나무냐 풀이냐 나무도 풀도 아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더만요 보통 풀로 봅니다 그래서 마디가 있는 풀인 대나무를 상징한다고 봤다 진괘는 동방이니까 푸른색이니까 대나무 중에 아주 푸른 창랑죽 이렇게 예전 어디 본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후천팔계 순서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 양반들이 후천팔계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따지고 괴를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창랑죽만 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마디가 있는 풀이면 다 되겠죠 꼭 푸른색이 아니라도 마디가 일단 있는 풀이면 해당되겠죠 그래서 갈대도 됩니다 갈대 설계전에서 갈대풀도 이렇게 봤어요 진괴로 봤어요 말 중에 되게 잘 우는 말도 됩니다 잘 우는 말 왜냐하면 진괴가 우레거든요 벼락소리 벼락치면 천지가 울리죠 그러니까 이 진괴는요 뒤에 하겠지만 음악의 의미도 있어요 북을 치고 음악소리내고 이게 다 진괴입니다 뭘 진동시켜가지고 천지에서 소리를 내는 거 그러니까 말 중에 잘 우는 말 해당됩니다 왜 말이냐 진괴를 말에다 많이 비유하느냐 일단 양은 말이에요 양은 말하고 통해요 또 양은 동시에 또 용하고도 통해요 이 진괴만 용이 아니라 양 하나 그려놓으면 이게 용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용이 치고 올라갑니다 용을 너무 밑에 그렸네요 자 개는 총 6획이 있는데 맨 밑에서 양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게 지뢰복개죠 그럼 이 양기가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뭐든지 그래서 건깨를 풀이하면 건깨가 다 용으로 풀잖아요 용으로 왜 그러냐면요 건깨가 밑에서부터 양이 하나 있다가 치고 올라가는 형국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양이 6개가 됐다는 거 뭐죠 육룡이 나르샤 그러죠 이게 육룡이에요 육룡 하나하나가 다 용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용이 비룡 제천 하늘로 날아간 용이 나오고요 첫 번째 용은 못 쓰는 용이에요 아직 실력이 없으니까 잡룡 잡룡 이건 밭에 드러난 용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룡 제천 비룡 제천 오가 황극자리라서 제일 중요하네요 오에 누가 왔느냐 용이 오에 왔잖아요 용은 보세요 자축인묘 진 자축인묘 진으로 할 때도 용이 진께가 진이 12지 중에 진이 다섯 번째 있죠 그러니까 이 오는 용이 용이 오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오는 황극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역에서도 오 자리에 용이 와 있으면요 비룡 제천 하늘을 임금 자리인데 임금이 용처럼 변화무쌍하게 천지를 다스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용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했어요 용도 의미한다 내 또 양기를 가진 말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말 중에 또 왜 진께는 보세요 진께는 이게 발이라고 그랬죠 자 발입니다 또 뻥 뚫린 길도 의미합니다 앞이 뻥 뚫린 길도 의미합니다 발로 하는 게 뭐죠? 행 가는 거예요 자 발도 의미하고 발로 어디를 길을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이거 딱 삼박자 이해하세요? 발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돌아다니는 친구가 지금 이 진께랑 잘 맞겠죠 그러니까 말이죠 특히 양기가 중요하니까 양기에 포인트를 두면 양물 중에 양성을 지닌 물건 중에 발이 뛰어나서 잘 달려서 길을 잘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는 존재 그런 말 말인데 진께니까 잘 울기까지 한다는 거죠 울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괴를 이해했다 이걸 아시면 돼요 잘 우는 말 또 말 중에 발이 흰색 발이 흰말도 의미해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발인데 원래 건깨가 흰색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흰말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죠 아까는 검은색도 의미했지만 흰색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발이 흰말 발이 잘 움직이는 거 말에 발이 막 잘 뛰어다니는 것도 진께로 의미합니다 또 말 중에 이마가 하얀 말들이 있죠 그것도 진께로 의미했어요 진께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럼 이 진께 자체가 발이 잘 달리게 생긴 발이라 길을 잘 뛰어다니는데 이게 풀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럼 자 풀만 의미하겠어요 털도 의미합니다 털 털어기에요 털어 털어기인데 자 이게 뭔 색깔이라고요 흰색이요 양은 흰털 흰 이마 여기 흰털 있는 이마 이마에 흰털이 있는 말도 의미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봤나 싶지만 예전 분들이 해놓은 거니까 일단 이해하자고요 예전 분들이 해놓은 걸 잘 이해하면 응용도 할 수 있겠죠 예전 사람들이 해놓은 걸 다 이해하면요 21세기에 맞게 응용도 가능해요 근데 예전 걸 이해 못하면 응용도 못합니다 무슨 원리로 그렇게 붙였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얘기해드린 것만 잘 이해하시면 예전 분들이 어떻게 괴를 해석했고 물상으로 이해했는지 다 아실 수 있어요 또 보세요 간괴는 양의 끝입니다 밑에서 밑이 오래된 거라고 했죠 여기는 시작했다가 중간이고 여긴 끝이겠죠 양이 가다 끝난 게 간괴입니다 그럼 간이 간에서 여기서 끝나면 곤이 있겠죠 양이 없어지겠죠 다시 어디서 돌아올까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죠 양이 끝까지 갔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계전에서 반생 다시 돌아왔다 다시 태어났다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돌아왔다 거의 환생이죠 풀이 다시 태어났다 양기가 다시 태어났다 이걸 뭘 보면 하냐면요 후천팔개만 제가 그렸는데 선천팔개를 그리면 이렇게 드려요 건곤이 선천팔개에서는 중시입니다 후천팔개에서는 순수 양음이 후천세계에는 없기 때문에 양음이 섞여있기 때문에 여기 불이 여기 오고 음양이 섞여있는 물이 여기서 건곤을 대신하는데요 선천팔개는 건곤입니다 건곤 여러분 잘 아는 리 감 여긴 잘 아시죠 그래서 자 여기가 여기가 곤깨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양이 태어나고 음이 쪼그라들고 이것만 그립니다 선후천팔개는 다 똑같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려볼게요 자 음 순음이죠 음만 있다가 양이 하나 다시 태어났다 진깨죠 그 양이 음을 포위했다 그래서 양이 양이 치고 나가다가 순양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음이 끌어내려야죠 음이 나타나서 양을 끌어내린다 그래서 음이 양을 포위했다 양이 마지막까지 몰려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겁니다 선천팔개에서 간개에서 마지막 양이 남아있다 사라지고 다시 양이 태어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역에서 이걸 그려놓고 뭐라고 하냐 주역계사전에서 주역을 알면 귀신 사생지서를 알 수 있다 인간이 귀신도 알 수 있고 인간이 죽고 태어나는 것도 알 수 있다 주역은요 윤회론입니다 주역은 윤회론이에요 이때 양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생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도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윤회론입니다 양이 갔다가 다시 태어났다 자 풀들은 1년마다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한번 겨울 지나고 다시 태어나죠 새싹이 나고 다시 태어나죠 이거 다시 윤회한 거로 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거기에 비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식물들이 보여주는 1년마다의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윤회도 그런 식으로 굴러간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가 지금 이게 혼이면 그래서 주역계사전에는 이게 혼이면 이게 전기입니다 물질이에요 혼이 전기를 떠났다가 떠나면 죽는 거고 혼이 덩기를 다시 만났죠 이거 다시 태어난 거고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또 설계전에서 징괴 뜻으로 봅니다 또 굿셈으로 봐요 굿셈 양 하나만 있어도 굿셈이에요 양 하나가 음을 뚫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굿셈입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걸 보시면 금방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 징괴를 봤다면 이 양이 치고 올라가겠구나 양이 치고 올라가겠구나 계속 치고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그리면 이 선우천 8개식으로 말고 이렇게 그리면 이해가 쉽죠 양이 두 개 치고 올라가겠구나 양이 세 개 그럼 건 게 금방 되겠죠 그래서 양 하나만 발견해도 굿셈다 이렇게 해줍니다 굿셈을 의미합니다 건 게처럼 이게 곱하기 3 이 굿셈이 굿셈 곱하기 3인 거예요 아까 건 게는 유수남 곱하기 3이라고 했죠 건 게는 굿셈 곱하기 3이다 그래서 궁극에 이르니까 본성한다 이게 결국 이 징괴만 봐도 여러분 건 게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본성하겠구나 여기서 자란 식물들이 본성하겠구나 그리고 본성하겠구나 또 본성에서 흰색 그거는 흰색이니까 본성에서 빛나겠구나 밝게 빛나겠구나 본성에서 밝게 빛나는 거 조선선자죠 조선선자 설계전에서는 그 본성하여 빛날 선자 조선선자죠 빛날 선자거든요 본성에서 빛난다 이게 번성하다고요 그래서 번선 이럽니다 번선 지금 제가 번성에서 빛나게 된다 양이 곧 자라가지고 천지를 양기가 꽉 채워서 번성에서 만물이 잘 자라게 해서 밝게 빛나게 만들 거다 징괴만 보고도 그걸 읽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징괴 하나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도 또 막상 하려니까 어렵네요 제출호진 이라고 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진방에서 나오신다 제출호 진방에서 나오신다 이게 있습니다 주역에 제출호진 그래서 상제가 진방에서 나온다 그게 뭐냐면 이 진방이 징괴거든요 결국 여기가요 보세요 이 양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원래 위에 있는 양반이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 다시 태어나고 다 똑같습니다 천재 하느님을 대신할 하느님 같은 임금이 나오는 것도 다 같은 원리고요 하느님의 대리인이 아까 천자죠 천자가 징괴가 천자도 의미했죠 천자 난다는 것도 맞고요 실제 하느님이 지상에 감흥하는 것도 이 양으로 봅니다 보세요 순음인데 양이 하나 갑자기 생겼어요 이거 어서 왔겠어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양이 뚝 떨어져가지고 지상에 임한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강림한 거고요 하느님을 대신할 천자가 나온 거예요 징괴가 상징하는 건 벼락 그렇죠 벼락 발 걸어당기는 거 그러니까 벼락이 세상에 나와서 걸어당긴다 하느님이 세상에 나왔다 이것도 의미합니다 그럼 하느님 같은 분이 나온 거죠 그럼 예수님이나 옛날 천자들이 나온 걸 말하죠 설계전 다 했어요 설계전이라고 괴순서 매겨 놓은 데서는 그냥 징괴는 움직인다 음만 있으면 고요할 텐데 양이 하나 밑둥을 흔들어 놓으니 움직인다 우리가 걸어당기는 건 똑같아요 몸이 고요 혈액이 정체되고 있는데 움직이니까 동한다 그 다음 설계전은 딱 하나고요 잡계전 가면 일어난다 양기가 흥기한다 양기가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일어난다 정도로 뜻을 봤고요 여기까지 설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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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지옥의 부록으로 붙어 있는 데 있는 괴의 물상들을 한번 다 봤습니다 그 다음 역대 역대 대가들이 풀이한 거 한번 봐볼게 순구가 풀이에요 순상등 아홉 대가들이 풀이한 게 이거 이렇게 생겼으니까 항아리로 봤습니다 항아리 또 우레 소리를 내는 우레 소리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우레 소리를 내는 항아리니까 북이라고 봤어요 북 음악 음악을 의미합니다 소리를 내면서 우리 마음을 막 움직여 놓는 거죠 진동시키는 거 음악 또 주인을 주인이라고도 봤어요 진께는 보세요 순음인데 이렇게 보시면 편하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럼 뭔가 이렇게 하나 하자고요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서 지금 하늘에서 백성이 있는 땅에 임한 거죠 땅에서 뭔 노릇해요? 주인 노릇하는 거 양이 하나 맨 밑에 있어도요 양이 금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인 노릇한다 주인으로 봤고요 땅에 주인 노릇하러 왔다 또 제후를 의미하고요 임금의 대리인 맏아들 느낌입니다 제후 임금의 분신 이런 느낌이죠 분신 대리인 진끼는 또 간다는 길을 길이고 발이니까 발이 길어서 뭐 하겠어요 걸어 와야죠 걸어 댕긴다 자 여기까지는 순구가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다산 선생 의견으로 가볼게요 다산 선생은 초목으로 봤어요 땅 위에 풀이 이렇게 자란다 초목 그 다음에 항아리만이 아니라 배도 사람 씻고 다니는 배 배나 수레 또 징괴로 볼 수 있겠죠 배나 수레 안에 뭘 실을 수 있는 배나 수레 그 다음에 말 말이라고 있죠 이렇게 이게 예전에 국자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그 뭐 세는 단이죠 말 말 두 자 자 이 두 자가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여기다 이제 곡식 같은 거를 국자 같이 떠가지고 양을 재는 거죠 요 글자가 지금 요 글자가 요렇게 요렇게도 쓰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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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뀐 거예요 국자처럼 생긴 거예요 국자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말도 의미합니다 다산은행 그렇게 봤고요 주머니 주머니를 의미한다고도 봤고요 주머니도 똑같죠 밑이 막혀있는 물건 담을 수 있는 주머니 깃발 다산은행은 깃발이라고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깃대로 보고 깃대에서 뭔가 펄럭이는 걸로 본 거예요 밑으로 밑으로 봐야겠죠 눕혀서 이렇게도 볼 수는 있죠 여기에 뭔가 펄럭이고 있는 깃대 깃발 또 자 항아리나 그릇은 그릇인데 아까 조합해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요 아까 풀은 풀인데 마디가 있는 풀 대나무라고 그랬죠 그러면 대나무로 만든 항아리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마디가 있는 대나무로 만든 항아리 마디가 있는 그릇 대그릇 대광주리 이런 것도 봤어요 이렇게 보셨어요 또 벼락은 그대로 하느님을 상징하죠 제우스도 벼락 맡은 양반이죠 인도의 하느님인 인드라도 벼락 맡은 양반이죠 여러분 잘 아는 오딘, 토르 북유럽 신화의 하느님들도 벼락 맡은 양반이죠 우리 동양 도교의 고천응원 뇌성 우레네 자죠 벼락 맡은 양반이죠 벼락은 땅에 자 하느님이 땅에 임해가지고 양기로 만물을 소생시키고 음이라는 거는 그 마니까 마구니를 때려잡고 벼락이 마구니 때려잡는 도구인 이유가 음기가 가득하다는 건 소인들만 있다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들만 가득한 세상에 하늘에서 쩍하니 벼락이 치면 뭐 예수님이 태어나듯이 이렇게 성자가 태어난다 천자가 태어난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 천자가 결국 뭘 맡았냐 벼락을 맡은 거예요 벼락치는 걸 맡아서 온 거예요 이게 벼락이잖아요 그래서 벼락을 쳐가지고 이 그 악에 쩌들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만족하고 있던 사람들 욕심만 탐진치만 부리던 사람들을 심폐소생 시켜가지고 정기충격 줘가지고 다시 양심 살아나게 만드는 거 이게 벼락 벼락 맡은 양반이 하는 거군요 양심 소생하러 오는 그 그 하느님 인간적 인격신인 하느님도 말하고 그냥 그 양 악을 때려잡는 양기 자체 그러면 비인격적 하느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상제 그러면 상제 그러면 둘 다 의미합니다 비인격적 상제 그러면 벼락으로 상징되는 그런 만물을 소생시키는 양심의 힘을 말하고요 그걸 맡은 인격적인 신을 말할 수도 있고요 상제 인격신 비인격신 다 통합니다 또 여기까지 상제도 의미한다 아까 상제가 진방에 나온다 이런 거랑 연결해서 다단선생이 상제로 본 거죠 마디가 있는 그릇 군자를 의미한다고도 보았습니다 백성들 음기가 가득한 소인이 가득한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임해가지고 양심을 끌어올리려는 군자의 모습도 있죠 가장 낮은 곳에 임해야 밑에서부터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군자가 위에서 굴림해버리면 소통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군자가 양기를 머금고 맨 아래로 가줘야 밑등부터 끌어올리죠 음은 내려가려고만 하니까 밑에서 끌어올리려니까 양기가 밑으로 가줘야죠 우리 단전 오버하는 것도 단전으로 여기 있는 불이 가줘야 돼요 그래야 안 그러면 몸의 에너지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밑에서 끌어올려야 되니까 양기를 밑에 때려줘야죠 단전으로 하는 원리도 그렇습니다 사회 변화시키는 원리도 군자가 먼저 밑으로 가줘야 된다 군자가 내려가줘야 된다 군자가 내려가줘야지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죠 안 그러면 소인들이 움직이냐 이거죠 군자가 낮은 곳에 가서 소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소인들하고 지지고 복구해야 소인들이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군자가 소인들이라고 아우 저 어리석은 것들 더러운 것들 나 혼자 열반에 들 거야 이런 소승철학으로 군자가 오히려 저 높은 데 처해서 낮은 사람들 버리고 스스로를 봉쇄해버리면 되겠냐고요 또 군자만 스승도 양기가 낮은 곳에 임한 분이에요 낮은 곳에 임해서 밑에서부터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교화시킨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거 교화시킨다 군자나 스승 역할도 진괴 역할이고요 또 그러면 장수도 됐죠 장수 이게 군대의 대우들이거든요 병사들의 이 대우들을 밑에서부터 양기가 움직이는 거죠 양이 밑에 안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양이 밑에서부터 움직여요 다 움직여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밑에서 움직이면 다 움직여야 돼요 이 위에서 명령만 하면 안 움직여요 이해되시죠 대장 노릇만 하려면 안 움직이는데 옛날에 지혜로 괴를 밑에다 그려놨잖아요 양기를 진정한 리더죠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변하고 버틸 수 없게 장수도 의미합니다 또 나와 남이 다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파편적으로 쪼개져 있는데 하나로 서로 모든 게 하나라고 꿰뚫은 그 하나인 마음으로 밑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어질인자 사랑 아까 동방에 해당되었잖아요 동방에 해당되는 게 사랑이죠 서방에 해당되는 게 정의라면 사랑 아까 다 선생님은 아까 봤으면 아까 분명히 진개가 동방에 있었고 후천팔계에서 택개가 서방에 있었죠 남방에 불이 있었고 남주작 북방에 물이 있었고 북현무 진개가 용 여기 다 나오잖아요 용 북방에 지금 이 네 발 달린 몸뚱이에 네 발 달린 거북이 아닙니까 거북이 이거는 화려한 무늬의 새입니다 화려한 무늬를 의미하는 화려한 무늬의 새 주작 화려한 새 택개는요 호랑이죠 호랑이 호랑이가 이렇게 아가리 벌리고 있는 모습 이거든요 택개는 호랑이 입을 상징하는 여기 주작은 양과 음이 서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있다는 이렇게 해서 동물들 동물들도 이게 왜 용인지 보셨죠 음기를 뚫고 올라가는 벼락같은 존재 용 이렇게도 왼쪽을 의미한다고도 봤을 때 자청용이니까 왼쪽 다산선생은 또 머리 그럼 간깨는 꼬리겠죠 자 진깨는 이쪽이 머리 그럼 이쪽은 꼬리겠죠 그래서 간깨는 꼬리 진깨는 머리 이쪽이 앞쪽이라고 꼬리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기 호랑이 입에 당되지만 택개가 택개 자체가 호랑이를 의미하니까요 나중에 보면 이걸 밟고 서 있으면요 진깨가 이렇게 손깨가 있으면 이게 밟고 서 있는거든요 호랑이 꼬리를 밟고 서 있다 이렇게 풀이도 나갑니다 왜 이쪽이 꼬리 쪽이라서 이 상징만 보고 여기 입이니까 호랑이 입이 해야죠 근데 다산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상징할 수도 있지만 머리냐 꼬리냐를 할 때는 이 전체 택개를 호랑이로 보고 이 부분을 꼬리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384열을 풀 때 필요한 실전 지침까지 제가 너무 다 해드린 기분인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편하겠죠 자 기타 기타 의견 천자를 의미한다 이건 아까 했던 거 다시 말씀드리고 이걸 뿔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괴에서 이게 진깨가 나오면 자 진깨가 나왔는데 뇌천대장 뇌천대장괴에서 요 끝에 서 있는 거를 뿔 끝에 서 있다 그럽니다 뿔 끝에까지 갔다 왜 뿔일까요 여기 뿔이라서 그래요 진짜 뿔 끝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택개도 이거 양입니다 양인데 여기 뿔이에요 뿔 일종의 뿔이에요 작은 뿔이지만 뿔이다 점 두개로 뿔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물상에서 그 다음에 진깨는 강한 강한 양기가 음기를 뚫고 올라오죠 분노 분노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 또 분노만이 아니라 말 뭐냐면요 속에 있는 걸 밖으로 토해내는 게 말이죠 속에 있는 뜻을 밖으로 펼쳐내는 거니까 아까 펼친다는 뜻도 있었죠 그래서 말도 의미한다고 기타의견은 제가 제가 주역 풀다가 요거는 메모해 놔야겠다 주역에서 등장하는 상들이다 싶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분노나 말을 의미합니다 또 이게요 내화 품께 풀 때 보면요 여기 모르면 이게 국자죠 자 여러분 낮에 효사에 이렇게 있어요 낮에 북두가 보인다 북두성이 보인다 낮에 북두 칠성을 일반적으로 의미하지만 요거는 북두 사성입니다 북두 칠성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자 모양에서 이렇게 달려 있죠 여기 국자 부분이요 자루 부분 말고 국자에 항아리 같은 부분 있잖아요 말 말 두 자니까 그래서 국자 닮았다고 북두 그런 거거든요 한자가 북두가 붙은 게 말 두 자가 붙은 거예요 딱 요게 보면 항아리 모습인데 점이 네 개 있죠 북두 사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풀이가 딱 나옵니다 한낮에 북두성이 보인다 이렇게 풀이가 나갑니다 물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괴를 괴풀이를 이 소리 하는구나 한낮에 캄캄해가지고 북두성이 보일 정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 하나 더 하자면요 여기 징괴가 이거는 제가 면허 선생 문집을 보다 면허 선생이 주장하신 거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쪽은 징괴고 이쪽은 택괴죠 그러니까 동서의 균형을 후천팔계에서 동서의 균형을 징괴랑 택괴가 잡고 있는데 딱 저울같다 이거예요 저울같다라는 의미를 주시려고 여기는 봐라 위에가 구멍이 뚫렸으니까 구멍 뚫린 저울추 같죠 이쪽은 대나문데 마디가 있으니까 뭐예요 저울대 같잖아요 눈금이 있는 저울대 막대기는 막대기인데 눈금이 있는 막대기 그러면 여기 저울대죠 저울대에다가 추를 달고 한쪽에다가 이제 접시를 달아가지고 물건을 올리면 균형점을 찾으면 균형을 잡으면 무게가 나오겠죠 저울대와 저울추 이렇게 그게 동서를 딱 균형 잡고 있는 징괴와 택괴의 작용이다 이렇게 면허 선생이 주장하신 게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후천팔계에 대한 이해에 도움되는 부분 중에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건공깨만 힘들 줄 알았네요 보아하니 앞으로 다 힘들 것 같습니다 취소 지난번에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다 취소 계속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희소식은 8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8개밖에 없으니까 벌써 3개 했습니다 3개 5개만 더 이겨내시면 여러분들은 주역을 자유자재로 응용하실 수 있는 기본 토대가 갖춰진다 가장 핵심 토대는 갖춰진다 4개만 더 이겨내시면 6개만 더 이겨내시면 1차트 3길 21편 2차트 5음 vraiment 야외